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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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감상해 나의 꽃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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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채널 고맙습니다 가자 와 여러분 조심해 이야 이야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같이 나왔는데 그 이제 저희를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부부이긴 하지만 아직 결혼식을 못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얼렁뚱딱 넘어갈 순 없고 결혼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늦어지면은 아 힘들어 하하하 하하하 어쨌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들은 생각이 여기서 더 늦어지면 이제 앞으로 평생 못하겠다는 생각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결혼식장을 알아보다가 네 여기 주변에 그 웨딩홀 그녀는 들어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결혼식장을 알아보다가 이제 가격이랑 장소가 굉장히 예쁜 곳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웨딩홀 상담받으러 왔거든요 상담받으러 오는 김에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오늘 엄청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외출을 나왔죠 미리 이렇게 집안에 박혀있다가 나오니까 좋지 선글라스 키니까 맥가이버 같은데? 네 너무 예쁘다 네 너무 예쁘다 나오니까 좋지 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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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거 아 근데 저는 행복해요 나들이 너무 커요 와~~ 예쁘다 나오니까 좋다 좋아해요 여기가 좀 큰 빌딩이 있는데 근데 여기가 좀 큰 빌딩이 없어서 사랑해요 we don't really have something like this in the Netherlands 유만 하단할 때itch 이 오전에 방금으로 모든 꽃을 주었을 때 당연히 봅니다. 이 하늘은 꽃이 잃은 꽃을 주었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더 새로운 시작이다. 한국에서 3, 4년을 지내면 이 생년월일은 첫 번째 생년월일 올해 주제는 오더지? 그렇죠? 네 첫번째는 저희의 결혼식일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네 이런 날 야외에서 결혼하면 따뜻해 그렇죠?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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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도 우리에게는 결혼식일 때가 되었어요 저희도 이렇게 조금 더 깊은 것 같다 조금 더 깊은 것 같다 제 préférence는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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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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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결혼은 여기 이 결혼은? 결혼 결혼 네, 여름은 저희 지금 그리고 이 결혼은 이 결혼은 나중에 나중에 네 하늘 해냐 재병 오직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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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otional 그런데 아주 멋진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오자마자 계속 보고 있네. 오늘 웨딩 투어 어떠셨나요? 첫 웨딩 투어. um but the hall was very pretty and what the funny thing was that there was this moment in that i could look walk like to the like to the front of the room and they have like this music on and suddenly i felt very emotional yeah that's what i feel oh we are getting actually married right now getting so official now we are actually on paper already married for almost two years 그런데 아직은 뭔가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소식을 얻지 못하고 그냥 소식을 부족하고 그니까요 그니까요 제가 공개하고 있는거죠 응? 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항상 소식을 얻지 못하고 나는 죽을 때 아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지 안정도 모르겠네요 네, 그니까요 그니까요 그래서 예, 그렇게 생각해보여 또 결혼식으로 as to the wedding ceremony so yeah I'm very happy that finally we're making some steps and I finally feel like we're making some progress you know but yeah it's like so different from in the Netherlands how it exactly works in the Netherlands I don't know because I've never been married before but yeah what I know the weddings in the Netherlands are just 이게 더 인테맆한 것 같다. 그냥 인사드립니다. 그냥 인사드립니다. 그냥 인사드립니다. 그냥 인사드립니다. 3-4 워딩을 다닐 때. 그래서 인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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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don't like this situation that you cannot customize your own weddin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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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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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거라고 해요 이런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을 하고 싶o 저는 행복한 게 있네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색깔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하는 것? 제가 밝은 색깔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색깔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한국에서의 웨딩은 홀에 있는 파스텔의 색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꽃이 나는 꽃이야! 약간의 꽃이야! 저는 이 공간이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제 프레임은 외에 있는 공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간은 아주 밝아 그리고 이 공간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간에 있는 공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공간에 있는 것 같아요 home it felt I has more all space yeah it open yeah what I also surprised about is that do you go to a wedding hall and then it's like the full package dress food photos everything you know and in the Netherlands you don't really have like that you all you have to do everything separately because it also I think like if everything is like a package you know that I also think what 가격이 높아져서 가격이 높아져서 가격이 높아져서 그런데 우리의 사진을 봤을 때 네,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의 결혼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더욱더 찰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체의 환경이 도와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더 좋았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확실히 더 좋았다 오, 좋았어 잘했어 하지만, 이 첫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아마 한, 두개 더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이 제품은 우리에게 좋은 선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은 우리에게 좋은 선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미 말했지만, 저희가 안 보기 전혀 다른 곳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더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왜냐면, 제가 많이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으세요 저희는 아름다운 블러스와 아름다운 웨딩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